한국불교 열애종이 지난달 28일 원적에 든 종정인왕스님의 유지를 이어 부의금으로 모인 500만원을 옥천군 장학회에 전달했습니다. 열애종 총무원장 명환스님은 어제 옥천군청에서 재단법인 옥천군 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하고 생전 어려운 이웃의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인왕스님의 뜻을 잊기 위해 부의금을 장학금으로 회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스님과 종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뜻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